다 먹었어? 아 귀여워 귀엽지? 여기 밑에 있었거든 여기 밑에 저쪽에 밑에 있었는데 야옹야옹거리길래 내가 똑같이 야옹야옹 이랬더니 여기서 막 올라오려고 하다가 못 올라오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 지금 여기 와있는거야 우리 교감이 돼야 올라온다는데 처음 보는 앤데? 어? 어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돼야 되는데 얘 나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왜 이러는거야? 근데 뭐야? 왜 이렇게 비벼? 몰라 나한테 왜 비벼는지 모르겠어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가 어딨어 뭐 줄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라면 땅 이런거 줘도 되냐? 원래 주면 안 되겠지 근데 얘가 배가 고픈가봐 네 네네네 아냐아냐 이리와 들어와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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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개밖에 안 키워봐가지고 몰라 이리와 이리와 배고팠나봐 나한테 왜 비비는거야? 집에서 우리 어디서 키울래? 여기 뒷문에서 번식이 얘네들 어마어마해 숭말이 되면 어떡할거야 근데 내 손에 왜 와가지고 왜 비비지?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? 근데 고양이랑 강아지 사료랑 다른데? 얘도 이 냄새를 묻히려고 그러네 티가 부족한거 배고프지 야 우리 빨리 피자 시켜가지고 얘 못 주자 근데 밀가루는 안 먹는다며 식비를 줘야지 우리 생선구이 시켜먹을래? 얘 주게 만난지 한시간만에 배포가 됐지 근데 얘 뭐냐 진짜? 나한테 왜 비비냐 응? 길냥인데 왜 나한테 비비지? 내일 보자옹 와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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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 응? 잘자 와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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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리네 응 잘자 잘자 오늘 안애야기 코인이 더 올라가서 밖에서 엄청 울고 있네 또 떴어 와옹 와옹 안녕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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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꼬리를 떨지? 춥나? 들어와 왔어 배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열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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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타이글 이리와 집안에 들어가서 자 집안에 들어가서 자 먹었잖아 과식하면 안돼 다음날 양쪽 야 얘가 만원어치 먹네 캔 하나에다가 닭가슴살에다가 캔 하나에다가 닭가슴살에다가 19,000원 아까 캔 2천원 닭가슴살 이거 2천얼마야 이거 내가 캔 하나 또 사왔지 캔 사온거 어디다 났지 내가? 캔 사온거 어디다 났지 내가? 아 뜨거운 물이랑 섞어줘야 돼 말랐어 물에다가 맛없지 않나? 맨날 이 시간때마다 오겠네요